서울 중랑구 묵동 평범해 보이는 이 상가 건물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다 은혜의 숲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섬기는 이시호 목사는 평일에도 늘 분주하다 거의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향하는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애를 직접 데려다 주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제가 픽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이렇게 맞이하러 다니며 부모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 은혜의 숲 교회다 은혜의 숲 교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 거 가져온 거야? 방과 후 허기질 아이들을 위해 이시호 목사는 바로 간식 만들기에 돌입하는데 오늘은 아이스 초코 기다리세요 평소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받자 아님 아버지 오늘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식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수업도 잘하게 해주세요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모임은 은혜의 숲 교회의 꿈의 숲 학교다 방과 후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다양한 학습을 지도하고 있는데 한창 잘 먹을 나이이기에 꿈의 숲 학교의 첫 일정은 늘 이렇게 잘 먹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간식 후 꿈의 숲 학교의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이리도 밝을 수가 있을까? 저는 수민입니다 저는 이지인입니다 저는 김종호입니다 저는 김민아입니다 저는 예인입니다 자 천서 시작 하나 정직한 사람이 된다 정손한 사람이 된다 인내의 사람이 된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 꿈의 숲 학교만의 아주 특별한 수업 시간 꿈꾸는 플래너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독서일기로 삶의 지혜와 지식을 함께 배우는 시간 신앙과 인성을 겸비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꿈꾸는 플래너를 주중에 작성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가정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설교 노트 작성하고 독서일지, 책 읽은 거 같이 기록하는 일지가 바로 꿈꾸는 플래너인데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한 주간 감사하는 감사 열매도 기록하고 또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세 가지씩 적어보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플래너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책입니다 꿈꾸는 플래너 안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겪은 감사한 일과 속상한 일 기도 제목들을 솔직하게 매일 기록하며 어느새 신앙도 생각도 그리고 꿈도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다 감사 열매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주일 잘 보낸 거 신민이랑 반가워 재밌게 한 거 좋은 꿈 꾼 거 이번 주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성경 읽기, 가정예배를 읽기, 평화롭게 지내기 감사 열매는 농개해 주신 거, 여행 가게 해 주신 거 여행 가서 재미있게 놀게 해 주신 거 이번 주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책 근수 9건 아니면 10건 기도 성경입니다 꿈의 숲 학교는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인성을 키우며 수학과 영어, 음악, 체육, 주산 등 다양한 과목들을 요일별로 가르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교사로 지도하는 것이 특징인데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세상 학원이 아닌 교회에서 말씀 안에 사랑으로 양육되기에 꿈의 숲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이시호 목사가 또 바삐 어디론가 향하는데 동네의 한 편의점이다 과자며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거리들을 살뜰히 챙기는데 한 가정 신방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듯 이렇게 이시호 목사의 마음이 밤낮 없이 아이들을 향해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3일을 이렇게 아이들 픽업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데기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는 그 말씀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3명 생각하고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5명 보내주셔서 5명으로 시작했고 또 작년에 조금 7명까지 또 열린 꿈의 수박 교회에는 한 10명 정도 아이들 같이 교육 함께 받고 있고 교사의 꿈이 있던 이시호 목사는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중 개척의 마음을 주심에 따라 6년 전 연고도 없는 서울 중랑구 묵동의 은혜의 숲 교회를 개척했다 낯선 섬 생활 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함을 느낀 후 작은 도서관과 카페, 독서클럽을 시작했고 독서클럽의 아이들과 부모들 중심으로 발전한 꿈의 숲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사명 하나로 달려온 길이기에 쉽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며 도착했다 꿈의 숲 학교 초창기 멤버인 재윤이네 집을 찾은 이시호 목사와 강지선 사모 믿음 안에 자녀와 부모,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하나 돼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소망하는 이시호 목사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다 어느새 온 가족이 말씀 속에 하나 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희불이서 2절, 18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저기다 붙여주세요 아빠와 함께 암경 안경 중이고 붙여주세요 하나 둘 저희 교회 주부의 말씀이 한 주마다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한 번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암송을 하고 암송을 한 아이들에게는 스티커를 모아서 몇 개 이상 모으면 선물을 주는 보상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암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예배로 가정예배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예배가 세워지고 있다 고리 넘쳐나리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건무안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날 아이들은 또다시 꿈의 숲 학교로 모여든다 어느새 자기가 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이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깔끔하게 옷 정리를 하는 모습이 능숙한데 그리고 향한 곳은 본당 매주 수요일에 있는 체육 수업을 위해 본당은 체육관으로 사용되는데 김준욱 전도사가 지도하고 있다 목불기 운동 손목 발목부터 돌려주기로 합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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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또 도구도 많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줄넘기, 긴 줄넘기가 없어가지고 줄넘기 두 개 연결해가지고 했거든요. 작은 교회이기에 지금은 이 상황이 최선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수업하고 뛰놀 환경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이면 꿈의 숲 학교 아이들은 수업 후 수요 예배를 드린다. 강지선 사모가 중심이 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일손은 학부모들의 섬김으로 채워가고 있다. 특히 성문희 집사의 경우 타 교인이지만 이시호 목사가 주관하는 독소클럽을 통해 부모와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그리고 자녀들을 꿈의 숲 학교에 보내고 퇴근 후 일손을 돕고 있다. 오늘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이라이스.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새 교회가 집처럼 편안해진 것이 느껴지는데. 이런 행복한 변화는 다름 아닌 이시호 목사 내외의 헌신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기적이다. 꿈의 숲 학교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됐고. 그냥 아이들 함께 교회에서 같이 키우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일 먼저 예스로. 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힘이 돼주신 분이라서. 너무 진짜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여기서 너무 사랑으로 해주셔가지고 항상 제일 걱정인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낼 데가 없고 엄마 없이 방치되면은 애들이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고 할 일 없이 그냥 있을 건데. 여기서 어찌됐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수요 예배. 꿈의 숲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회에 참여한다. 여느 아이들 같으면 집에서 TV를 보거나 PC방에 있을 시간. 꿈의 숲 학교 아이들은 찬양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향해 이시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모들 옆에서 꿈의 숲 학교 아이들은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 꿈꾸는 플래너 안에 말씀을 빼곡히 적으며 자신의 생활과 꿈에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다. 우리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려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다시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신 그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찬사들이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 특히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선밖에 없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와 부모,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 되길 이시호 목사는 간절히 기도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봤을 때 그들에게 공동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정공동체, 신앙의 가정공동체 또 그리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당황할 때 그 공동체가 결국은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은혜의 숲 교회. 세상의 눈으로는 작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자라고 있다. 이시호 목사와 강지선 사모의 헌신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소망하는 학부모가 하나되 이루어지는 꿈의 숲 학교. 믿음과 인성, 지식과 지혜를 배워가는 아이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어 다음 세상을 열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려는 이시호 목사 내외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한다.